추리 집트기 36장 그러니 부살렐과 오올리악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소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올리악과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짓는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백성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성소일을 맡아하던 모든 기술자들은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원 진영에 선포됐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소를 위해 드리는 예물은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더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에 쓰고 남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 가운데 뛰어난 기술자는 고음배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비장 열폭의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비장은 각각 길이 28규빗, 폭뇌규빗으로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비장은 다섯 폭을 이어 한 폭을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으로 한 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 다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도 그렇게 했는데 한쪽 희장에 고리 50개 또 한쪽 희장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넣고는 희장 한 끝에 큰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곳으로 희장 두 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이를 덮을 것으로 염소털로 희장 열한 폭을 만들었는데 희장은 각각 길이 30규빗, 폭뇌규빗으로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희장 다섯 폭을 한 폭으로 입고 다른 여섯 폭을 또 한 폭으로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희장 한 폭의 한쪽 끝자락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한쪽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고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고를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덮개로 붉게 물들인 양가죽 덮개를 만들고 또 그 위에는 해달 가죽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집나무로 널판을 만들어 성막의 벽을 세웠는데 각판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으로 두 돌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남쪽의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가운데 구멍을 낸 은 받침대 40개를 만들어 각 널판의 받침대 두 개씩 곧 각 돌기에 하나씩 끼우게 했습니다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의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은 받침대를 각 널판에 두 개씩 모두 40개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성막 뒤쪽 곧 서쪽의 세울 널판은 6개였는데 성막 뒤쪽의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을 두 개씩 만들어 댔습니다 곧 이 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이중으로 대고 고리 하나로 고정시켰습니다 양쪽 모퉁이에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널판에 은 받침대 두 개씩 해서 모두 16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식힘 나무로 빗장을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벽에 5개 또 한쪽 벽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벽에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앙 빗장으로 널판 한가운데를 빼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러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널판들을 금으로 씌우고 거기에 금고리를 달아 다른 빗장을 끼우게 했습니다 빗장도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시장을 만들고 정교한 솜씨로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식힘 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을 부어 받침대 4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 문을 위해서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으며 그 휘장을 걸 기둥 5개를 만들고 그 위에 갈고리를 달았으며 기둥 머리와 그 띠를 금으로 씌우고 바침대 5개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추리 집트기 37장 부살레를 시띔나무로 괴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 높이는 1.5규빗으로 해서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또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어 괴 4발 귀퉁이에 달았는데 둘은 위쪽에 둘은 저쪽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띔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괴 양쪽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 괴를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 2.5규빗, 너비 1.5규빗이 되는 속죄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덮개의 양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는 모양으로 덮개와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그 날개로 덮개를 덮은 모습으로 둘이 서로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시띔나무로 상을 만들었는데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규빗으로 해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손바닥끼리 정도의 턱이 올라와 있었고 그 둘레가 관 모양으로 둘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의 달,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고 상다리 4개의 내 모퉁이에 달았습니다 상틀 가장자리에 붙여 단고리들은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를 끼우는 자리였습니다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는 시띔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상에 필요한 기구들 고첩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굳는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양쪽으로는 겨까지 6개가 한쪽에 3개씩 뻗어나고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3개를 한쪽 가지에 이어 달고 다음 가지에도 3개를 이어 달고 해서 등잔대에 붙어있는 6가지에 모두 그렇게 달았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4개를 달았는데 그 중 맨 밑에 꽃받침 하나에서 가지 2개가 양쪽으로 뻗어나오고 바로 위 꽃받침에서 가지 2개가 또 그 위 꽃에서 가지 2개가 뻗어나와 6가지 모두 그 가운데 줄기 꽃들에서 나오는 모양이 되게 했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다 한 덩어리로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잔대에 등을 7개 만들고 불끈은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은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분양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이었고 그 뿔들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재단 윗면과 사방 옆면은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의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들었는데 양력 귀퉁이의 2개를 만들어 장대를 끼워 재단을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을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추리집트기 38장 그들은 시띠나무로 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는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네모서리에 각각 뿔를 만들어 뿔루가 재단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재단은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재비우는 통, 부삭, 피 뿌리는 대적, 고기 포크와 불판 등 재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재단을 위해 청동으로 된 그물판을 만들어 재단 높이 2분의 1쯤 올라오도록 재단 밑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동 그물판에 네모 등에 장대를 끼울 청동고리를 부어 만들고 시띠나무로 장대도 만들어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재단 양쪽의 장대를 고리내기에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해망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모겨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길이가 백귀빗으로 고운 배실로 만든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또 기둥이 스무 개, 청동 받침대가 스무 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백귀빗으로 기둥이 스무 개, 청동 받침대가 스무 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은 폭이 50귀빗으로 휘장이 걸렸고 기둥이 열 개, 받침대가 열 개,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의 폭 역시 50귀빗이었습니다 뜰 오른쪽에는 길이 15귀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기둥 세 개와 받침대 세 개가 세워졌습니다 뜰 문 왼쪽에도 길이 15귀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그와 함께 기둥 세 개와 받침대 세 개가 세워졌습니다 뜰을 둘러선 모든 이장은 고운 배실로 만들었고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었고 기둥의 머리는 은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가 꽂혔습니다 뜰 문이 되는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을 수놓아 짠 것으로 길이가 스무 귀빗이고 높이는 뜰 주위에 둘러걸린 휘장과 마찬가지로 다섯 귀빗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둥 네 개와 청동 받침대 네 개가 세워졌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 머리는 은으로 씌운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주변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한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담할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인 후레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단지파의 사막의 아들 오올리압이 부살렘과 함께 했습니다 오올리압은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수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소를 짓는 데 묘제로 들인 금은 성소세결로 해서 모두 합하면 29달란트 730세계리였습니다 인구조사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받은 은은 성소세결로 해서 100달란트 1775세계리였습니다 한 사람당 한 배가 시 곧 성소세결로 해서 이분의 한 세 개씩 20세 이상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 총 60만 3550명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성소 받침대와 휘장 받침대를 부어 만드는 데는 은 100달란트가 들었는데 100달란트로 받침대 100개를 만들었으니 받침대 하나당 한 달란트가 든 셈입니다 기둥의 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도금하는 것과 그 가름대를 만드는 데 1775세계리 들었습니다 여제의 예물로 받쳐진 청동은 70달란트 2400세계리였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해막문 받침대 청동재단과 청동 그물판과 그 기구들과 뜰 기둥의 받침대 뜰 문 기둥의 받침대 성망 말뚝 뜰 주변의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10편 32편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식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 뺏어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내가 죽게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죽게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제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싸할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그의 아는 게 없고 애들아 여호와를 믿을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신 거에요 가족을 이쁘지 못하고 가족이 은행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